여름철 대표적인 바다 보양식으로 꼽히는 물고기가 민어인데요. 요즘 남역 바다는 여름철 최고 정인 민어를 잡으려는 낚싯배들이 몰려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 아침 해남의 어란마을 앞바다. 수심 10미터 이내에 물목을 차지한 선박들이 서둘러 낚싯대를 내렸습니다. 기다리는 입질 손님은 짜릿한 손맛의 민어입니다. 대단해요. 그 파워는. 마을로 감히 할 수가 없죠. 미끼는 주로 낚지 다리와 갯지렁이 그리고 생새우. 통치로 불리는 4, 50cm 크기의 민어들이 주로 잡히지만 1미터급의 대형 민어들도 어렵지 않게 잡고 있습니다. 민어는 낚시 손맛은 물론 맛이 좋아 1kg에 4만원 이상으로 높게 거래될 만큼 고급 물고기입니다. 때문에 민어 어장이 형성된 이곳에는 요즘 하루 많게는 80척이 넘는 낚시 여선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민어 낚시는 6월 땅끝 해안을 시작으로 신안 임자도와 전북 격포 앞바다 등 민어의 이동 경로를 따라 서해에서 오는 9월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MBC 뉴스алась입니다. MBC 뉴스 박영상입니다.